대구 경북 민심 솔림 현상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난주 40%를 넘겼던 안철수 후보의 대구 경북 지지율이 이번주 들어 15%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. 반면 홍준표 후보는 4.5%포인트가 상승하며 대구 경북에서만큼은 문재인, 안철수 후보와 3강 구도를 이루었습니다. 북핵 위기에서 비롯된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에 대한 거부감을 자극하는 홍 후보 측 전략이 대구 경북에서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지역 조직이 열세인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밀리는 모습입니다. 안철수 후보에 쏠렸던 지역의 보수 표심은 또 한 번 고민에 빠졌습니다. 반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과 젊은층은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4년 전 대선 득표율 19%를 넘어 20%대 중후반 지지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. 결국 다시 커진 대구 경북의 부동층을 새 후보가 얼마나 더 흡수하는지는 앞으로 남은 두 번의 TV토론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